급한대로 나영이한테 그 받은 프린트 순서대로 좀 수업 좀 해 볼게요 나영이 근데 어떻게 단어는 하나도 체크가 안 돼 있어? 다 알아? 암튼 해 봅시다 자 앞부분은 좀 쉬워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SLS 하면은 AB 하면은 알죠? 앞뒤가 바뀌죠? 나룻니 A버트 올소 B가 나룻니 B 올소 A로 가죠? 에재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INGACE IN 하면은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라는 뜻이지 플레이에 참여한다 플레이는 놀이야 자 이 글의 핵심은 놀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2번 같아요 아이들의 발달에서의 놀이의 역할 자 쉬워요 IN ANIMALS 동물에게서는 플레이 놀이가 HAS LONG BEEN SIN 보여져왔다 현지활료 수동텐네 AS MERE로서 보여져왔냐면은 방식으로서 MERE 방식 배우고 1번 자 practice 실천하는 것 어떤 기술들을 또 행동들을 어떤 기술과 행동들 necessary 필수적인 MERE에서 미래의 survival 생존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네요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역시 2가 들어갔습니다 자 뭐 일반적으로 놀이가 중요했다라 하는데 이번에는 I를 강조하면서 나오지 아이들에게 역시 놀이는 중요한 function 기능을 했다 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언제 동안에? 발달 동안에 라고 얘기해요 지금 한 문장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알았지?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아이들 얘기하려고 이제 처음 나오는 문장이죠 그죠? 위치 보시고 자 from its earliest beginnings in infancy 라고 하는거에요 infancy 하면 유화죠 유화기에 가장 초기의 시작부터 라고 해야 돼요 놀이가 방식이 된다 어떤 방식? 이렇게 되지 in each를 쓴 거는 away how는 같이 쓰지 못해서 이렇게 쓰죠 how 쓰면 안된다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 아이들이 배우는 됐어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실 놀이는 방식이 된다 아이들이 배우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걔네들의 위치에 대해서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은 서브한다 서브는 서브에즈는요 같이 외워야 됩니다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 자 무슨 역할을 하냐면 트레이닝 그라운드 해가지고 훈련장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훈련하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자 뭐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즉 기술들을 뭐와 같은 걷기 같은 또는 뛰기 같은 점핑 같은 그런 것들은 필수적이죠 일상생활에서 라고 하네요 자 놀이라는 것은 또한 자 허용한다 아이들이 얼로 목적 투죠 자 시도하고 배우도록 어떤 사회적 행동을 자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야 액화여 하면은 얻다 획득하다죠 가치를 얻도록 또는 음 어떤 개인적 어떤 특성들을 얻도록 뭐하게 될? 중요하게 될 어디에서? 성인기에서 라고 하네요 자 올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도 또 중요합니다 됐어요? 다시 뭔 얘기에서 아이들이 뭐하도록 했어요? 어떤 사회적 행동 그치? 음 사회적 행동 요 단어가 잘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시를 드는 거야 포기젠플 됐어요? 아 이거는 선생님 여기다 살짝 적어놨는데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강문장의 위치 3번째 나올 만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배운다 자 1, 2, 3번 하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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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3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걔네들이 경쟁하고 협력할지 다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끌고 따라갈지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할지를 알게 된다 엔드소우는 등등이야 내목적인 것 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의 역할이었어요 그치? 자 이거 순서 잘 보랬어 아이들 2가 들어간 문장 다음에 훈련하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어떤 사회적 행동을 갖다가 시도하게 해준다 거기에 대한 예식 자 다음 좀만 줄일게요 선생님 좀 불편하네 비톨더 하면 외워야 돼 그냥 듣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문장이 좀 긴데요 필기 잘 해놨어요 여기 대시 1번이고 여기 대시 2번이야 그래서 듣게 되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엔드를 기점으로 두 가지 이 말도 듣고 이 말도 듣게 된다 뉴번스 신생아죠 인펜토 또 유아 또 나왔네 얘네가 컴포트 컴포트는 편안하게 해주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비컴포트니까 편안함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락킹에 의해서 락킹 락킹 체하면 흔들이자거든요 락킹인데 흔들기 흔들기 흔들기에 의해서 편안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락킹의 그러한 모션 움직임이 모션 움직임이 뭐에서? similar to similar to 하면 뭐하고 비슷한 얘기죠 뭐하고 비슷해서? what they experienced 걔네들이 경험한 것이지 그치? 어디에서 음 이런 단어는요 자궁입니다 엄마 뱃속을 얘기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경험했던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듬이 있었나봐 그래서 락킹 하면은 흔드는 게 있으면 뭔가 편안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됐습니까? 자 similar to what? similar라는 단어는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they must take comfort 자 걔네들이 편안함을 받는 게 틀림없다고 이렇게 familiar 또 이거는 친숙한이죠 그죠? 음 친숙한 느낌 속에서 편안함을 받는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 그치? 엄마 뱃속일 때 맨날 흔들흔들 걸렸으니까 되게 친숙하게 됐겠지 그치? this may be true how have 요 말 나오는 순간 이제 how have 나올 것 같았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to date 하면 지금까지야 외워야 돼요 뭐 이런 거 선생님이 따로 알려줬다는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there is no convincing convincing이란 ing 중요합니다 자 확신이 확신을 주느냐 알았어요? 확신을 주는 그런 데이터는 없다 뭐하는 demonstrate 증명하는 뭐를 어떤 중요한 관계를 significant 하면 중요한 이란 뜻이야 뭐와 뭐 사이에 자 여기가 또 긴데요 between a and b죠 그죠? between a and b 뭐라고? 그러니까 시간의 양과 알았어요? 시간의 양과 i의 반응 이 두 가지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그러한 데이터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았죠? 아 무슨 양?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네 잘했어요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 언제 동안에 pregnancy 하면 임신이죠 pregnancy 임신이야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의 양과 i의 반응 어디에 대한 반응 to는 뭐뭐에 대한 락킹 흔들기에 대한 반응 이 두 가지의 어떠한 의미심장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뭐는 데이터는 정보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just as likely 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얘가 주어고 필기자리에서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 likely 하면 뭐라고 해석해? 가능성이 있는 이라고 해석해 그냥 단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가 이 아이디어가 그렇지 이 아이디어 뜻은 동격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가능성이 있다 뭐라고 아이들이 come to 그래요 come to 플러스 동사 운영하면 뭔막이 대다야 뭐하냐면 이게 내용상 중요하다 빈칸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해줄게요 associate associate a with b 하면 a와 b를 뭐하다 연상하다 관계 짓는 거죠 머릿속에서 아 a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b가 딱 떠올리게 되는 거 그게 associate 라는 단어야 알았지? 애들이 뭐하게 되냐면 어 젠틀함 부드러우냐 어 부드러운 흔들림이 있네 이거 하는 순간 뭐가 딱 떠올리게 되는 거야 being fed 그러니까 fed 란 단어는 feed 먹이를 주다 pp잖아 그치? 그러니까 먹이를 받는구나 즉 아 밥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맞지? 아 밥 먹게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연상시키게 되더라 라는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아마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됐지? 그래서 부모들은 이해한다 락킹한다는 흔드는 것이 quite 동사야 조용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조용하게 하더라 누구를 뉴번 신생아를 그리고 걔네들은 매우 자주 부모들이죠 프로바이더 제공하더라 어떤 부드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언제 동안에 음식 먹이는 동안에 됐지? 다음에 음식의 어퓨어런스 이거는 나타남으로 해야 되나요? 음식이 나타남 음식이 딱 보여 그치? 앞에 음식이 딱 나왔어 그치? 그것은 자 지금 신스는 원머 때문에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된 리인포스가 된다 주된 리인포스는 강화물이라 강화물이 뭐냐면 음 강화물을 뭐라고 해야 되나? 강화물 강화시켜주는 거 자극을 주는 거죠 그쵸? 음식 딱 보는 순간 너가 그 음식을 먹고 싶게 되겠지 그치? 그게 강화물이야 음식의 나타남이 음식이라는 게 있어서 걔가 이제 너한테 자극을 주는 강화물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마도 뭐 한다 정답이 1번이래요 그 음식의 움직임에 대한 선호를 갖다가 좋아함이란 단어 선호가 좋아함을 얻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유가 더 중요했어 여기도 빈칸 처리 해야 돼 알았지? 빈칸 처리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have been conditioned 컨디션이 뭣뭣을 조건화 조건이란 뜻 동사가 명사가 컨디션이 동사로 뭣뭣을 조건화 하다란 뜻 있어 그래서 애들이 조건화 된 거야 그런 거야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먹을 시간이 됐나 보다 이런 조건화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뭘 통해서라고 하냐면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라고 하네요 적어놨어요 요 단어가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알았지? 연상학습 알았어요? 연상학습 아 움직인다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다 라고 하는 연상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조건화 됐기 때문에 알았지? 움직임을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락킹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뭘 좋아하는 거야 음식 자체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음식을 줄 때 뭐가 있었어? 흔듬이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그 흔듬을 두 번째로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몰라 지금 요게 검은색으로 된 게 현관팬 나온 것 같은데 너네 선생님도 요 부분을 내가 이제 빈칸 나온다고 한 부분을 중요하게 한 거 같거든 내용상 얘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흔드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 흔듬이라는 것은 뭐다? 밥 먹을 시간이다 라는 걸 연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더 베스트 메이저르티 오브 라고 하네요 대다수죠 대다수의 회사와 학교와 어간인심 기관들이 매주어가 동사야 측정하고 리월드 보상하더라 어디에다가 하이 퍼포먼스니까 높은 수익 능력에 라고 합니다 그죠? 인텀스 오브는 왜 엑스퓨 쳤죠? 뭐뭇에 관해서라고 해석할게요 뭐에 관해 개인적 어떤 매트릭스가 측정 기준이야 알았어요? 측정 기준에 따라서 측정 기준에 관해서 서치해서 뭐와 같은 어떤 판매 수치나 레줌에는 이력서예요 그 다음에 아콜레이드란 단어는 밑에 나오죠 수상 표창이랍니다 이력서에 어떤 표창 수상이나 아니면 테스트 스코어스 시험 점수 이런 게 다 측정 기준 수치잖아 그치? 매트릭스야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 뭐야 높은 수익 능력에다가 그걸 측정하고 보상한다 이런 얘기야 그치? 외적인 능력을 보는 거죠 네 뭐 영어 지문이 항상 이렇지 그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거 백그라운드 얘는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에 대한 문제점이란 단어가 바로 나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은 데디 아래 자 여기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아 여기에 저기 뭐가 있었구나 클론이 있었구나 땡땡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이상하게 봤구나 지금 봤네요 자 그것이 이러한 접근방법이 Be Based On 맨날 나온 거죠 뭐를 기초라 하다? 믿음 어떤 믿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컨펌 뭐 했던? 확인하다 확인하다 과학이 확인했던 그런 믿음에 기초되어진다 즉 이러한 접근방법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대디하다 즉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봐야되나 필기를 이렇게 해놔서 헷갈리네요 이 Death은 이 믿음을 동격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보자 과학이 증명했던 믿음인데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어 어떤 믿음이야? 우리가 살고 있어 어디에? Survival of the fitness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예 이거 종의 기원 그 누가 그 다인이 한 말이죠 적자 생존이죠 적자 생존이 뭔지 알아? 가장 적응을 잘하는 애가 뭐가 살아남는다 가장 강한 애가 살아남는다 그 얘기거든 누군가를 뭐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적응을 잘하는 사람만 생각나는다 이런 얘기야 봐봐 그래서 그것이 적자 생존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대대화를 가르치는 거야 자 도우스 뒤에서 끓는 뭔만한 사람들이죠 자 가장 좋은 성적이나 가장 인상적인 이력서나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뭐가 될 거라고 유일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원스가 가르친다는 사람이야 뭐하는 성공하는 됐죠? 더 포뮬러 하면 공식입니다 그 공식이 간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Be better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이라 누구보다 그 밖에 다른 사람보다 라고 하네요 뭐 뭐 해라 다음에 그 end가 나오면 그러면이지 그러면 니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야 니가 여기까지는 뭔 얘기야 적자상증 얘기한 거야 니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너무 과학적인 접근이죠 근데 이 공식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어요? 이 공식이 뭐다? 잘못되어 있다 여기 이제 대표 3개 줄게요 인어큐레이트 정확하지 않은 이란 단어죠 됐어요? 이 문장의 위치도 너무 좋고 번 문장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땡스 투 뭐 뭐 덕분에 새로운 연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은 동명사가 주원해 나레이법비 다시 뭐라고 나레이법비 자 요거 요거 대디하는 영작해야 돼 알았어요? 요거는 영작해야 돼 가장 핵심이 나레이법비 해가지고 A가 아니라 B 알았지? 음 B를 강조하는 거지 자 The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적응을 잘하는 사람의 그 뭐야 적자생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요 요 fittest는요 가장 적응을 잘하는 이고 요거 fittest은요 잘 어울리란 뜻이야 어렵지 이게 실제 의도야 잘 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의 생존이란 얘기야 알았어요?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의 생존이야 이 글이 하고 싶은 게 뭐라고?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어울리는 즉 가로열고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과 이 말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요거는 영작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거 즉 다시 말해서 표현도 괜찮았지? 다시 말해서 성공은 나레이법비 또 나와 나레이법비 체크 잘 돼 있습니다 얼마나 네가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네가 이끌려지는지 원동력 있는 뭐 이런 뜻이 돼요 네가 얼마나 이렇게 잘났는지가 아니라 보세요 뭐래요? 얼마나 잘 네가 뭐 할 수 있는지 connect with 연결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컨트리뷰트 기여하고 이익을 얻는지 뭐로부터 시작? 사람의 생태계로 부터라고 했습니다 네 주위에 있는 그렇지? 사람의 생태계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잘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기여도 하고 그 사람들도 이득도 받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정답이 3번이에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하는 능력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In other words를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필기한 거 보니까 연결어 거기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그 즉 In other words 이거 이거 벗을 뭘로 바꿔놓고 How ever로 바꿔놓고 그래서 뭐 순서로도 나올 수 있고 연결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알겠지? 이거 의미를 다시 잘 생각해야 돼?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게 문제 아니라 가장 잘 어울려야 된다 더 핏시스트냐? 더 베스트 핏이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 더 할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1번 문장 볼게요 처음 문장 볼게요 In school There is one curriculum One right way To study science And one right formula 또 뭐 병렬이네요 하나의 교과 과정이 있고 올바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공식이 있다 formula 이렇게 자주 나와 좋아요 해석하자 하나의 어떤 교과 과정이 있고 올바른 방식이 있다 과학을 연구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올바른 공식이 있다 뭐하는 원래 스피트 아웃 하면은 내뱉다 라는 뜻이 되거든 올바른 답을 내뱉는 그치? 뭐 보여주는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어디 표준화된 시험에서 다시 스탠드라이스트 표준화된 시험에서 올바른 답을 갖다가 주는 주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올바른 공식이 있다 뭐야 정해진 법칙이 있고 정해진 뭐가 뭐가 공식이 있고 그치? 방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이것만 들어봐도 이거 뭐 좋지 않죠? 뉘앙스가 그래서 뭐 그랜드 하면은 뭐 그랜드 뭐 멋진 요정도로 해석합시다 였죠? 웅장한 제목을 가진 교과서 뭐 이런 거 물리학의 원리 뭐 이런 제목이 있어 알았어요? 얘네가 마법적으로 리빌 동사입니다 드러낸다 뭐를 원리들을 어디에 300페이지에 해당돼서 그렇게 두꺼운 책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uthority authority figure 하면은 어 권위적인 인물이야 유명한 사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권위적인 사람이 스텝 업 이제 위로 나오는 거죠 어디에 투더 렉턴 렉턴이 뭐야 강의대래 강의대 교수님 같은 사람 나오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피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는 진실이라는 그러니까 진실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 다음에 뭐 이론 물리학자 이 사람이 요 사람이 주어입니다 이 사람이 설명했는데 그게 뭐 노벨 렉턱 택스부 여기서 뭐 설명했다고 하자 근데 이 사람이 에즈가 접속사야 뭐뭐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자 에즈 뭐뭐처럼 접속사가 어디까지 냐 면은 아우 왜 이렇게 길어 음 아 그냥 여기까지 네요 아 이게 필기가 돼 있어 갖고 선생님이 컷말을 잘 못찾겠어요 이렇게 끊으세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요렇게 버리시고 아 요기 맞죠 요렇게 버려야 되네 미안하다 아까 내가 잘못 뜻이 한 거야 자 노벨 렉처에서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과서가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 교과서가 종종 뭐하고 있냐면 그래 필기 잘 자 무시하고 있어 요게 동사야 무시한다라는 얘기야 무시를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클루가 2번 그 다음에 미스 컨세션이 3번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자꾸 교과서가 어떤 원리만 알려주고 있잖아 과학적인 이야기만 알려주고 있잖아 중요한 것만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이 세 가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인데 얘를 다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야 많은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이라고 하자 대안의 경로가 있었는 어떤 경로 많은 사람들이 배회했던 완더 하면 배화다 그렇지 배화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어떤 다른 길들이 있단 말이야 다른이라고 해석하자 다른 그렇지 다른 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고 두 번째 잘못된 어떤 단서들이 있어 걔네들이 따랐던 그치 이것도 무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미스 컨셉 잘못된 개념도 있었어 걔네들이 가졌던 이거를 원래는 얘네가 다 안 좋은 거지만 니네가 성공을 이루기 해서 뭐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패가 있었어야 된다는 맞지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을 거 그치 잘못 들어선 길도 있었을 거고 잘못된 잡았던 단서도 있었을 거고 오해도 있었을 거잖아 근데 그런 내용에는 교과서가 싹 빠져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턴의 법칙을 배워 마치 뭐처럼 그들이 도착한 것처럼 뭐에 의해서 어떤 멋진 디바인 하면은 신의 신의 어떤 신적인 방문에 의해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신의 방문 신이 이따가 너한테 법칙을 알려주겠어 이런 것처럼 그치 또는 천재의 그런 스트로크 처럼 천재성의 그런 번뜩임 처럼 번뜩임 정도로 해석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뭐는 지금 아니래 그쵸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 뭐는 아니래 그 시간들이 있어 해들이 있어 어떤 시간 그가 보냈던 뭐 하면서 탐험하면서 그 다음에 리바이즈 하면 다시 개정하다야 다시 고쳐 쓰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바꿨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야기를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 뉴허턴이 무슨 법칙 설립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실패했던 실패했던 법칙 됐어요 다시 부연 설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는 그의 실험들이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알케미에서의 실험이 있어 알케미는 뭐냐면 연금술이야 연금술이 뭔지 알아 뭔가 금이 아닌 물체를 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여기는 예시로 이제 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봐봐 그 연금술에서 시도하고 스펙타큘럴링 부사 뭐 굉장한 게 매우 뭐 했대 실패했대 뭐 하는 것을 턴 A 인투비 그러니까 A를 비해 이게 리드가 납이야 납 PB 납을 뭘로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연금술 해설에 그의 실험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실패했던 실험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금은 뉴턴의 법칙을 얘기해 근데 그 뉴턴의 법칙 이전에 얘가 납이 있었을 거야 실패한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실패했던 그런 연금술 실험이 돈 메이크 터 이게 동사야 여기가 주어 똑같은 말이 실험이나 여기 법칙이나 로우가 주어로 보자 로우스가 이 법칙이 돈 메이크 더 컷 메이크 더 컷 하면 기대에 부응하다 잘 해내다 라는 뜻이 있대요 그렇죠 이런 법칙이 잘 해내지 못 했다 뭐로 써는 1차원 적인 이야기 부분 으로써 됐어요 1차원 적인 단편 적인 최고 기본 이 되는 이야기 부분 으로써 뭐 해주는 pp 니까 좋아요 수동 pp 말해진 어디 물리학 교실 에서 말해지는 1차원 적인 이야기 부분 으로써 잘 나오고 있지 않다 라는 표현 이렇게 썼어요 됐어요 이 글의 핵심은 뭐야 계속해서 실패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교과서엔 안 나오고 있다 애들한테 수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에 중요하죠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대신에 뭔 얘기만 나와 뭔 얘기만 나와 성공한 얘기만 나오죠 골디 얘기만 나옵니다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 잘 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끊어서 납으로 부터의 이러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납의 의미가 뭐였지 성공하지 못했던 실패 했던 여러가지 과정 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 과정의 이야기를 갖다가 턴에 인투비죠 뭘로 바꿔버렸던 얘기야 금으로 바꾼다 라는 얘기 그런 얘기 납 이야기 즉 성공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안 쓰고 다 뭐만 쓰고 있다 금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만 쓰고 있다라는 얘기 얘네 이러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납의 이야기가 있었지 그치 근데 그거를 뭘로 바꾼다고 금으로만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정답이 5번이야 뭐라고 나오냐면 단지 과학자의 성공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밑줄이 맨 이런거죠 그죠 뭐하면서 무시하면서 개인들이 뭐가 있었는데 과정과 실수가 있었는데 그죠 과정 잘 들어보고 좀 어렵긴 합니다 아 글쎄요 근데 글의 제목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 뭘로부터 배울 수 있어 어떤 실패나 과정으로 배우는 거죠 여러가지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란 단어 꼭 알아두세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이런 말도 한번 써볼게 민서 엔즈 가 있는데 얘는 수단 이야 얘는 뭐고 목적 또는 결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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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런 단어를 활용해서 시험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항상 뭐만 생각해 어떤 목적만 생각한다는 말이야 그치 거기에 가기 위한 수단을 무시해버려 그럼 안되죠 내가 영어 100점 맞는 목적 거기에 수단으로 컨닝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죠 공부를 해야지 그치 너무 목적만 중요시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 뭐 이런 단어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직접적으로 이런 단어를 프로세스나 에러를 갖다가 활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 마음이 겠지 일단 이거 남길게요 또